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 사디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두 손이 나와 있는데요. 제목을 읽어보니까 Does religion have health benefits? 라고 되어 있네요. 종교가 과연 건강에 유익함을 가지고 오는가? 건강에 유익함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종교와 건강에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There is much debate about the role of religion in modern society. 자,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debate, 논란이 있습니다. Some regard it as a relic of a bygone era while others assert that it still has a positive role to play for humanity. 자,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regard it, 이 종교를 as, 이하의 것으로 regard, 여긴다라는 것이죠. 지나간 시대, 옛날, 옛날 시절의 하나의 유물이다. 이건 무슨 화석과 같이 그냥 전통, 옛날의 어떤 구시대적인 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자, 굉장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장을 하고 단어를 하냐면 it still, 자, 여기서는 둘 다 religion을 가리키겠죠. positive role to play for humanity. 인류의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I prefer with letter.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되겠습니다. Various studies have shown a connection between faith and improved health with benefits ranging from lowered blood pressure to increased happiness to even boosted immune systems. 자,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 뒤에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연관성인데요. 자, 믿음, 신앙과 자, 건강의 어떤 증진이 되겠습니다. 건강, 향상된 건강이라고 이제 우리가 우리 직역함 이름이 되겠지만 건강이 좋아지는 것과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함을 보면은 혈압이 낮아지고요. 낮은 혈압이라든지 자, 행복감이 증진되고 그죠? 커지고 심지어 boosted immune system은 뭘까요? 면역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져야지 우리가 질병에도 안 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까지도 심지어 영향을 준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however, 물론 항상 무조건 유익하다는 건 아니죠. negative facts have also been observed.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결과도 관찰이 된 바 있습니다. such as amplified anxiety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근심이나 걱정이 되겠죠. 그 걱정하는 게 너무나 커지는, 그죠? 과도한 근심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부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New study from Vanderbilt University in Tennessee 자, 테네시주의 반더빌트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claims that regular attendance of religious services can lead to a longer life. 자, 정기적인 어떤 종교적인 예배라든지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장수하는 삶과 연결이 된다. 장수하는 삶을 낳는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연구의 주연구자인, 저자인 닥터 마리오 브루스, 마리오 브루스 박사님과의 인터뷰에서요. he said that according to their research,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middle-aged adults who actually attend church reduced their risk for mortality by 55%. 자, 중년의 성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교회에 다니는 중년의 어른들이 그들의 어떤 사망률이 55%까지나 그런 어떤 죽음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했죠. Dr. Bruce also stressed that it did not matter which religion a participant belonged to. 어떤 종교가 더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의 그 참여자가 속해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종교든 종교를 갖는다라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다는 거죠. As the positive facts were observed to be the same. 그 종교하고 상관없이 종교를 가지면 그 긍정적인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을 또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I think it's pretty, yeah, it makes sense, right, of course.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